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주인입니다. 어? 어디서 목소리 들리지 않나요? 이건 천상의 아리아? 자, 오늘 팩트인스타의 까만밤의 요정 아리아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주입니다! 저희 아리아주는 아름다운 선률이라는 의미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전달해드리겠다는 저희 여섯 명의 포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끝! 저희 타이틀곡 까만밤의 아리아는 글리치팝 장르의 미디엄 템포 댄스곡으로 저희 여섯 명의 목소리를 잘 녹여낸 곡입니다. 기분이 좀 어때요? 데뷔하니까? 아직 솔직히 실감이 안 나서 실감이 안 나고 싶으면 정말 딜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진짜! 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멤버들이 꼽은 놓치기 쉬운 까밤의 아리아 킬링 포인트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의 안무 포인트적인 부분이 킬링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몰래 몰래 다가간다는 의미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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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한번 땡겨주고 저희 목소리로 울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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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벨벳 잡는 맘을 깨워 벨벨벳 아, 아리아! 아리아! 에이! 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누르세요! 꾹꾹! 천uszin! presidente 일단 공기 알려줄 후 로버 인사드irsin 감사합니다.